쇼요일에 쇼챔이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어떤 코너죠? 주문하신 땡땡 나왔습니다. 앞으로 쇼챔에서 매주 한 팀의 K-POP 아티스트를 픽해서 쇼챔 SNS로 알려드릴 텐데요.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주문해주세요. 네, 오늘은 저희 MC들에게 주문해주셨죠. 첫 번째 주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쇼챔피언 MC들 블루체크 챌린지 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다들 준비되셨죠? I'm ready. 오케이, 오케이. 음악 start. 오케이, 오케이. Let's go. 네, 이어서 두 번째 주문 주세요. 오? 네, 츠키가 창사자인 체리피스 포즈 주세요. 자,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? 좋아요. 하나, 둘, 셋, 체리피스! 와, 어떻게 주문하신 대로 잘 나왔나요? 네, 오! 앞으로도 먼저 주문 부탁드릴게요. 보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